워쇼트 야 공화기! 공화기! 나 가셔야 되겠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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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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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유! 어르신, 나가셔야 돼요. 아, 야, 뭐, 나가! 따로 못 나가! 아, 자, 사마사 못해! 어, 어, 아... 아, 아, 안돼! 어르신! 아, 안돼! 아, 안돼! 아, 안돼! 아, 안돼! 아, 안돼! 아, 안돼, 안돼! 제가 다가 땅을 보면 반짝이듯 동전한 듯 날 찾는 것 같아서 돌아보단 넘나져도 실수밖에 그런 거지 왔다가도 없는 거지 세상 사려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야 되겠소가 그런 대로 앉으자 기러부로 살아가오 형님 형님 좀 좋아하시겠다. 응? 장언지 좀 잠깐만 잠깐만 다리만 아이고 어 나 안 그래도 자기한테 집 안 내놓는다고 말하려던 참인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세탁소 불 났어 어떻게 해 뭐? 불? 불이 왜 나? 모르지 어르신들은 지금 막 구급차 타셨소 얼마나 샀는데? 말도 마 다 탔어 어 나한테 너 얼른 갈게 엄마! 어! 어 다리만 저기 택시! 택시! 올라왔어? 으이 창념다며? 창념다며 할머니 말씀으로는 피의자가 켠 라이터불이 비닐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났답니다 드라이클리닝 기름통이 있어서 불이 더 크게 번졌고요 할아버님 진술도 할머니가 동일해 블렌노문? 아직 의식이 없답니다 어르신들 구한다고 연기를 많이 흡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의자가 빨리 대피시킨 덕에 할머니 할아버님은 괜찮으십니다 병원에 안 가시겠다는 거 겨우 구급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라이터 찾았답니다 CCTV는? 다시 해볼까? agles 이 영상은 좀 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던가복음 시절로 시절로